정혜인 씨, 한지민 씨 두 분 단정하게 함께 계신 모습 사진 담아보겠습니다. 먼저 왼쪽 바라봐 주시고요. 두 분의 케미가 어떨지 무척 기대가 되죠? 네,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. 네, 오른편도 좀 바라봐 주세요. 네, 다정한 손을 스스럼 없이 잡으시는 모습이 미소가 절로 지어지네요. 네, 감사합니다. 두 분이 보여줄 리얼 로맨스 봄빵. 두 분이 함께 서 있는 모습을 보니까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. 네, 오른쪽 또 한 번 봐주시고요. 네, 여러 요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. 두 분이 합친 하트도 요구가 들어갔어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시선 골고루 배분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지고 있어서요. 두 분 잠시 무대에 계시고요. 마지막으로 봄밤에 안판석 감독님도 함께 무대로 보시고 사진 촬영을 진행하겠습니다. 감독님도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 역시 따뜻한 즐거움을 거 kuin 여러분들 네, 주십시오.